다라 씨가 원하시는 멤버분이랑 한 번 또 찍는 거예요. 아, 그러지 마. 그런데 이게 원픽이 따로 있기는 해요. 클릭비 멤버 중에. 혹시 보컬파예요, 악기파? 악기파는 아닌데. 악기파 탈락할게요. 악기파 탈락하고요. 예, 예, 예. 이렇게 뒤에 가서 서주시면 안 돼요, 그냥? 아니, 왜 그런 거 있지 않나요? 소녀 시절에 저 오빠랑 한번 사귀어 보고 싶다 약간. 오, 그래. 자, 한번 출발해 주세요. 지금 보컬팔들은 눈을 감아주세요. 상영이 앉아있어. 상영 씨 아니에요. 아니, 네가 왜 긴장을 해? 너 아닌데. 맞아, 저도 악기파거든요. 자, 눈 감아주세요. 우리 다시 원픽은 누구일까요? 7. 우리 소녀 자라의 마음으로 떨리게 떴는 그 남자. 5. 아직까지 내 마음속에. 4. 3. 야, 악기파 저거 너무 안 온다. 아니, 웃음소리가 안 들렸어요. 저희 뒤쪽에는 발걸음 소리가 안 들렸어요. 아예 안 들렸어요. 사실 눈 감아주세요. 와주세요. 눈 감아주시고. 5. 자, 4. 그는 누구일까요? 3. 2, 1. 선택해 주세요. 저의 원픽이에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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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의 원픽이에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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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대학교 한 장 하죠. 아니 대본에 없는 거 왜 하는 거야. 대본에 없으니까 재밌지. 이건 대본에 없는 거였어. 그래 두 분이 3장 찍어요 그럼. 아니 저희는 영화도 같이 찍었으니까. 그때 제가 너무 속상했던 게 정혁 오빠의 싸다보를 정말 세게 때려야 되는 씬이 있어가지고. 나 홍서를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. 야 이 XX야. 할 짓이 그렇게 없냐? 너무 착해서 못 때리더라고. 저 잘생긴 얼굴 어떡해 막 이러면서. 아 좋겠다. 아니 나 종혁 씨 별로 안 좋아할 줄 알았는데 되게 좋아하시네요. 종혁 씨 이제까지 얼굴 중에 제일 밝아. 너무 밝아. 이거 진짜 찐으로 좋아하는 거야. 찐이야 찐. 8개가 보이래 진짜. 진짜 좋아하네. 저 오늘 조혁이 형 웃는 거 처음 봤어요. 아니 아까 인사할 때도 좀 시큰둥 했거든요. 나 지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. 우리 오종혁 씨. 스케줄 조율할 때 그렇게 멤버들을. 속속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. 저의 원픽이에요. 고마워. 올려라. osu. 요거 봐.